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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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척하게 만들어져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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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야 이게 사미라다 진짜로 와 저 사기침 외배나 하는데 미친거 아니야?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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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여기 맞네 여기 Z 보이죠? 여러분들 내가 이거 이제 정의 내려줄게 여기 Z 꺾어지는 구간 난 여기서 써서 빨면 된다 어? 뭐야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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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에코가 칼날불이 빼먹는건 처음 봐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이거 위에 바액이 없으면은 위에 바액이 없으면은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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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판 미드는 가면 안되겠다 맞지? 미드는 깔끔하게 포기할게요 가봤자 이득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볼 것 같다 나 이거 먹으면 6레벨 안된다 한 마리 야 이게 3이라고 진짜로 저 사기치면 왜 배나 하는데 미친거 아니야? 물론 방금은 내가 잘한 것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거 챔피언이 너무 사기였다 솔직히 방금은 내가 더 잘했지 아닌가? 아닌 말고 빨리 나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안 돼? 왜 아무도 내 칭찬은 안 해? 야 고래는 칭찬도 움직이게 한다는 말 몰라? 반대 아니냐고? 나도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설마 그것도 몰랐을까봐? 진짜 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우 룸메 너무 아깝다 와 여기 재화도 박혀있었네 와 근데 진짜 미드 차이 너무 심하다 큰일 났다 내가 바텀만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위쪽 무빙 밟아가지고 망한 것 같다 가지 말고 이제 맵 열어줄게요 답답했지? 맵을 열면은 근데 케이 쪼그라들어 애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맵을 열면 케이 쪼그라들더라고 제압 골드였나? 제압 아니었네 피들 정글 초보가면 어렵냐고요?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너무 잘 컸다 에코가 벌써 11레벨인데? 거의 성장이 라이너급이네 아 야 잠깐만 와 너무 아깝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침착했었으면 완전 이득이었겠는데요? 또 빼기 어 키아나 잘한다 아 진짜 3이라구나 하긴 야 저 챔피언으로 못하는 것도 이상하긴 해 아 내 정글 좀 그만 먹어 나 뭐 갈 때마다 내 정글이 없어 내가 이래서 살 빠지는 건가? 야 롤 언제부터 현실 반영 게임 됐냐 개빡치네 잘가 막내여 야 롤 언제나 일단 틀린다 미어가 여기 와드인 척할게요 척척하게 만들어줘 진짜 게임 빡시다 이게 나네 저보다 제어와드 많이 사는 정글러 없냐고요?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제어와드를 진짜 많이 사요 일단은 피들이 기본 자체가 제어와드이기 때문에 제어와드를 안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듀오할 때 좋은 좋은 서포터는 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제일 좋고 좀 주도적으로 자세히 가고 거기는 지옥인 것 같긴 하네 와우 겨우 살았다 자식아 동전 그만 던지고 빨리 끝내려 제재 커리 오미라의 사기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판이었다랄까? 제재 오미라의 사기